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잘못된 세대가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끝까지 봐야 돼요. 처음엔 좀 어지러우니까. 제목 정신나간 세대계 취집 대실패. 원제. 생활비 50만원밖에 안 준다는 남편. 저는 작년 5월에 결혼했고요. 반년이 좀 더 지난 올 초에 회사 문제로 우울증이 생겨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일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아직 아이는 없는 신혼부부인데요. 여하튼 제가 퇴사를 했던 당시 저희 남편 저한테 위로도 많이 해주고 일은 좀 쉬면서 편하게 놀아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말을 저렇게 했으면서 이상하게 생활비는 따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생활을 해왔는데요. 지난달부터 이것도 다 떨어지고 슬슬 쪼들리기 시작하길래 제가 남편한테 자기야 생활비를 조금만 줄 수 없겠어?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흔쾌히 어 그래 안 그래도 주고 싶었어? 이러더니 뭐 아이가 없으니까 한 50이면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뭐 폰이랑 제 폰 비용이랑 공과금 같은 건 이미 본인이 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러면서요. 뭐 저희 둘 다 아침은 안 먹으니까 저 혼자 먹는 점심값이랑 그리고 같이 먹는 저녁 식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너무나 해맞게 이야기하는 남편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당황스럽고 뭐야 이거 왜 이래? 싶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닌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생활용품도 한 번씩 아니 자주 많이 사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월 50이라니 게다가 저희 남편 돈 잘 벌어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매달 300만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없고 또 제가 일을 계속 쉬고 있으니까 이 50이라도 감사해야 하는 거다라고 하면 뭐 따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댓글 1번 아니 애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일을 해야지. 너 뭐하니? 게다가 결혼 후에 반년 만에 퇴사를 했다고? 그런 뒤에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쳐놀고 있다고? 이거는 뭐 남편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평생 지협에서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려줄 남자가 필요한 거야? 뭐야 너? 2번 올해 결혼하고 올 초에 퇴사를 했다고? 그렇다는 건 결혼하고 6, 7개월 만에 퇴사한 거고 그 뒤로 쭉 12개월을 쉬셨네요. 결혼하기 전 남편이랑 전업하는 거 상의를 하고 이러는 겁니까? 네 남편 겉으로 내세건 안 해도 1년 동안 되게 황당했을 거 모르겠어요? 3번 아니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생활비를 안 줬다고요? 지금 이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맞냐고요? 아니 지금까지 애도 없는데 1년이나 쳐놓으셨어요? 지금 이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맞냐고요? 2번 그렇죠 이거 절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죠. 아무리 봐도 쓰니가 이상해요. 웬 생활비 타령? 이거 뭐야? 3번 아니 그럼 애도 없는데 집에서 쳐놓는 건 정상이야? 이거 4번 우울증 치료와 죄취업 등 이런 것들 진지하게 의논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50으로 어디까지 쓰는 건지도 정확히 이야기하시고요. 그냥 순수 식비만 50만 원이고 나머지 생필품 등등등 이런 거는 남편 카드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울증이라는 게 결혼 후에 갑자기 생긴 건가? 아니면 결혼 전에도 우울했는데 꾹 참고 다닌 건가? 되겠군. 이상하게 결혼만 하면 다들 그렇게 아파. 끌 끌 끌 끌 끌 끌 사람한테 우울증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건데 꼭 이렇게 결혼 전후로 나뉘어야겠냐? 개 찌질하네? 그래요. 우울증이라는 게 시기를 안 따지긴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갑자기 우울증이 생겼다는 건 남편이랑 안 맞다는 증거니까 빨리 이혼하세요. 나도 여자고 남녀 비율 반반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진짜 어처구니 웃기는 게 이거 여자들만 그래. 결혼만 하면 이상하게 병이 도져가지고 일을 그만두더라고. 물론 남자도 병에 걸려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진짜 막 암같은 큰 병에 걸려서 그런 거고. 얘기가 달라. 6번.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줬다면 님도 전업이 아닌 거니까 남편한테 밥 차려줄 의무 없어요. 해주지 마세요. 되겠군. 뭐? 전업이 아니라고? 그럼 뭐 그냥 걔 백수라는 거네? 그렇지. 저 남편은 뭐 마누라 양육하려고 결혼한 거냐? 뭔 말 같잖아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7번. 아니 그럼 그동안 집에 들어간 관리비, 식비, 생활용품비는 다 님 혼자 부담을 했다 이겁니까? 그 집에 니 혼자 살고 남편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거 아니면 나 이해가 안 되네. 혹시 글에 뭐 안 쓴 거 있어요? 뭔가 이상해? 8번. 야. 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생활비를 아예 한 푼도 안 주고 오직 니 돈으로만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50만원 준다 이거야? 그런 거냐? 어? 9번. 원래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인데 참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 일을 그만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결혼을 하고도 회사를 다니려고 하니까 우울증이 온 거다 이건가? 어느 쪽이든 니 남편은 당황스러울 거야. 10번. 글이 너무 이상하다. 일부분 말고 전체를 말해보거라. 너 숨기는 거 있지? 추가. 제가요. 너무 서운한 마음에 하소열만 하려고 쓴 글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못 썼는데 다들 물어보시니까 조금만 추가를 할게요. 결혼 당시 양가 어른들 지원해서 많은 차이가 있긴 했어요. 먼저 시댁에서는 저희들 집을 해주셨고요. 또 혼수도 남편이 다 해결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원받아온 돈은 혼수를 안하는 대신 그냥 저축을 하기로 합의를 받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폰비랑 공과금 등을 내주고 그 대신 식비와 생활비 같은 건 제가 부담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을 쉬면서 돈이 없으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을 쓰고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남편도 이해를 하고 다 아는 거거든요. 몰래 쓰는 거 아니에요. 또 급할 때는 남편 카드를 많이 쓰기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돈 50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친정에 받은 돈으로 생활비 부담하면서 그런 내 돈을 아껴주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남편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정작 남편이 느꼈을 당황스러움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생활비에 대한 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다시 의논해 볼게요. 많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아니 잠깐만 나도 여자예요. 근데 아무리 쓰는 편을 들고 싶어도 그게 안 되네. 뭐 결혼할 때 집도 남자가 해요. 혼수도 남자가 다 하고 그나마 친정지원받아온 돈도 네가 일을 관두면서 그걸 생활비로 다 써버리고 그러다 이제 돈 떨어지니까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달라고 도대체 일을 언제 할 건데요? 2번 뭐야 이게? 추가할 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이 집도 해와 혼수도 해와 거기다 너희 집에서 준 돈 그거 원래 저금하기로 한 거면 이건 네 개인 돈이 아니고 부부 공동돈 아니냐? 왜 네 돈을 쓴 것처럼 말을 하고 자빠진 거야? 3번 남자는 혼수도 하고 집도 다 해외고 폰비도 주고 공가비도 모자라 백수만으로 용돈 50만원씩 주고 있고 여자는 지원받은 돈 부부 저축을 하기로 했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야금야금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백수고 아니 이런 주제에 서운하다는 말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우울증? 이거 병원 가서 정식으로 진단받은 거 맞습니까?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치료는 받은 거냐고요? 아니 그 전에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가 하는 게 뭔데요? 4번 뭐야 이 여자? 애초에 글을 되게 거지같이 썼던 거구만? 결혼은 죄다 남자 돈으로 해결하고 아니 그래 뭐 집은 그렇다 쳐 근데 혼수까지 전부 다 남자가 해오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미친 거요? 어? 거기다가 생활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르고 말이지 이거 진짜 웃기는 여편나네? 꿀꿀꿀꿀꿀꿀 5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쓴이는 돈 한 푼 안 쓰고 결혼한 건데 마음 우울하다고 회사도 그만둬버려 그나마 결혼하면서 들고 온 돈은 저축으로 치자고 했으면서 지가 다 써버리고 그 돈이 진짜 순수하게 네 개인 돈이라고 여긴 거죠? 와 이 여자 진짜 어처구니 없다 그리고 지금 그 돈으로 생활비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남편이 돈 50 주는 게 이거를 뭐 쓴이 돈 쓰는 걸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 남편이 너무 거지 같으니까 욕을 좀 해달라 이거 아니야 와 진짜 양심 뒤졌나 너 혼자 살아서도 우울하다고 회사 그만뒀었겠냐? 네가? 여자 망신 진짜 욕 나오네 6번 그래 본물이 뭔가 좀 이상하고 거지 같다 싶더라니 추각을 보니까 남편은 완전 보살 아니 부처님이구만 집도 남편이 해와 혼수도 남편이 해와 마누라는 일 바로 그만둬버리지 아니 네가 가져온 거 저축하기로 했다면서 근데 그걸 생활비로 다 써서 없애버렸다고? 그러니깐 뭐 서운해? 야 네 남편 도망가고 싶겠다 보통 이런 차가가 그래요 툭하면 아프다 어쩐다 이러면서 사위 덕점 보자고 사위 돈이나 탐내고 그러지 뭐? 아니라고? 글쎄다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남편분 애 없을 때 이혼하고 당장 도망가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여자 혹은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세요? 에이그 7번 요즘엔 기생충이 말도 하고 그러네 세상 좋아졌다 8번 생활비를 님돈으로 쓰는 거 그거 개 멍청한 짓이에요 시댁에서 해준 그 집 공동명이 아니잖아요 결국 남자는 지가 들고 온 그대로 유지하고 저축하고 자산을 증식하지만 님은 계속 쓰고 자산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50만 원이 생활비인지 용돈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생활비 제대로 책정하세요 또 회사를 못 다녀도 지금 안 그래도 없는 돈 까먹지 말고 알바라도 하세요 내 댓글 공동? 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남자는 더 좋지 남의 집 월사살이를 해도 돈 들어가는 거 모르냐? 이걸 실드 치고 앉았네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냐? 아까 처음에 쓴 얘가 그랬죠 이 신장에서 받아온 돈이지만 이걸 쓰고 있는 걸 남편도 알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 앞에 내용 비춰보면 남편이 해맞게 50만 원 준다 했죠 이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남편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마누라가 우울하다 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받아온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있네 그래 그럼 나도 한 50만 원 보태주면 되겠네 어차피 돈 쓸 일도 없고 나머지 내가 다 해주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이거 어쩌야 됩니까 이거 진짜 우울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우울증이 아닌 것 같아 저만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울증이 아닌데 1년 동안 계속 저러고 있는 거 이것도 참 대체 간섭해 야 나는 싫다 나는 싫어 감사합니다